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문제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하기에서 가입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회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필수에 가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세번째 회원명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 중복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다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월 기본 요금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에 15,000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값에다가 입력하시고 월 기본 요금 필드에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입력되는 값을 제한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보다 큰 값을 입력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내역 테이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 주시고요. 두번째 가입내역 테이블에서 다시 가입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보기 클릭하신 다음 부가서비스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푸시해서 콤보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죠. 부가서비스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부가서비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더블클릭 닫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의 필드는 부가서비스와 가격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작업하셨던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2개죠. 그래서 2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개의 필드 중에서 실제 저장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필드에 있는 부가서비스가 저장이 된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 열은 1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열 너비에서 각각 2cm, 2,1 입력하셔서 2cm, 1cm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 목록에 나타낼 최대 행위수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둘레 6개입니다. 그래서 행위수를 6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가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문제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내역 테이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1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 설정 문제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셔서 문제 보면 가입내역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요. 가입내역 테이블의 주민등록 번호는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의 주민등록 번호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의 주민등록 번호를 가입내역의 주민등록 번호 필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변경되도록 그러면 모두 업데이트 하실 거고요. 삭제되도록 그러면 모두 삭제 체크를 세 개 다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 1 관계 설정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관계 설정 창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창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기본 보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드 탭에 가시면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연속 폼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에서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고 폼 보기 모드에서 왼쪽에 보시면 레코드 탐색 단추 삼각형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탐색 단추네. 레코드 선택기가 아니라 탐색 단추면 아래쪽을 보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레코드 탐색 단추에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까 선택기는 예로 표시가 된 걸 그냥 두시면 되죠. 그래서 탐색 단추만 아니요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서요. TXE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월 기본 요금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번에다가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입력하시고요. AVG 입력하신 다음에 필드명은 월 기본 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은 대가로, 함수명은 가로로 묶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XE 인원, 언더바 인원, 폼 바닥글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표시되도록 이라고 문제에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원번에다가 직접 입력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입력하신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폼 머리끌에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 옆에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폼 머리끌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 선택하신 다음 첫번째 CMD 관리자를 선택하고 첫번째에다가 배치하시고요. 두번째 CMD 부가 서비스, 그 다음에 CMD 조회, 그 다음 인쇄, 종료 순으로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두번째입니다. 회원 관리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모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속성 시트에 가셨을 때 CMD 관리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자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이름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 암호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폼을 열겠다라고 하시면 매크로 함수, 오픈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폼의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거와 같이 암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매크로 예 눌러서 문제에서 관리자라고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와서 우리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폼복에 가셔서 관리자 모두 클릭하시면 암호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폼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다시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회원 관리 폼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종료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작성하시는 거고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실 거고요.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 저장 여부, 저장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확인 후에 액세스를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액세스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거고요. 매크로 함수에 가셔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QUIT, 액세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액세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옵션에서 우리는 확인 버튼을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액세스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여부를 확인 후 액세스를 종료할 거 기능 구현 후 실행 여부 확인은 마지막에 할 거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요. 액세스가 종료되고 다시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모든 작업은 마지막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매크로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종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해서 만드셨던 종료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만약 지금 실행하면 액세스가 종료가 되니까 다 작성하고 나서 실행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항의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관리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 서비스로 정렬하실 거고요. 두 번째 정렬 추가하셔서요. 회원 아이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회원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하셔서 회원명 그 다음 네 번째 주민등록 번호까지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부가 서비스 오름차순 회원 아이디 오름차순 그 다음에 회원명 오름차순 주민등록번호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고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그룹 머리끌과 그룹 바닥끌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자세를 누르셔서요. 머리끌 구역 표시에서요. 머리끌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끌 구역 표시에서 바닥끌 구역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 서비스 머리끌에 txt 부가 서비스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부가 서비스 머리끌에 txt 언더바 부가 서비스 컨트롤 배경색에 대해서 그러면 txt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배경색을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시되어 있는 배경색이 아니라 직접 샵 입력하시고요. ff 그 다음에 80C0이죠. 그래서 80C0이라고 제시된 배경색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서요. txt 월 기본 요금 평균에 월 기본 요금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블과 입력락 컨트롤을 직접 생성하여 작업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내용을요.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평균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에 txt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txt 상자를 선택하시고 월 기본 요금 아래다가 평균을 만드실 거니까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 월 기본 요금 아래다가 txt 상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 그 다음 txt 레이블에 대해서는 문제 봤더니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레이블의 위치가 좀 수정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블은 부가 서비스 머리끌 아래쪽에 평균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왼쪽에다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 레이블의 이름도 LBL 평균이라고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속성 시트에 가셔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두에 가신 다음 이름에다가 LBL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레이블에 대한 이름은 바꾸셨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요. 이름에다가 txt 언더바 t 자가 소문자죠. 대소문자 꼭 확인하시고 언더바 월 기본 요금 평균이라고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텍스트 이름까지 수정하셨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txt 월 기본 요금 평균에 월 기본 요금 평균이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 값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쓰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한 다음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입력하시고 필드명은 월 기본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명은 대가로 묶어주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묶어서 처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txt 날짜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지금 보시면 현재 날짜가 2018년 3월 1일 수요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시간까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면 그냥 데이트만 쓰셔도 되고요. now까지 쓰셔도 되고요. now를 쓰신다면 now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데이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서요. 문제에서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연, 월, 일, 요일까지가 표시되어 있는 형식이 자세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요. txt 언더바 페이지에는 페이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또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원본에 뭔가 입력하실 땐 등호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을 작성하실 때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n% 연산자 그 다음 슬래시 사이에 한 칸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띄고 공백 띄고 슬래시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n% 입력하신 다음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페이지 다음에 s를 붙여서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관리 보고서에 대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평균 값이 구해지는가 그 다음에 평균 값은 지금 봤더니 제시된 그림에 천단인 신표 신표 자리 스타일을 좀 지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렬 맞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가 서비스 회원 아이디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배경 색깔 넣어서 이렇게 약간 핑크색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평균 만드셨고요. 날짜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평균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아까 작업하셨던 txt 언더받 월 기본요금 평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문제에서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까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에서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에서 지금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니까 우리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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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평균 값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고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라는 매크로로 저장하실 거고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기에 매크로를 가실 거고요. 문제에서 현재 폼 데이터에 부가 서비스가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어플라이 필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에 오셔서요. 외열 조건문에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부가 서비스 필드가 부가 서비스 필드와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기출 문제의 폼에서 모든 폼에 현재 폼은 회원 관리 폼입니다. 회원 관리 폼에 cmd 부가 서비스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선택하시고요. 어 입력이 다 안됐네요. 다시 한번 폼에 가서 모든 폼에 회원 관리에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현재 만드신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예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을 조회라고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매크로를 만드셨다면 이벤트 탭에 가셔서요.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든 조회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폼복에 가셔서요. 부가 서비스 내가 멜로디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멜로디에 관련된 부가 서비스만 조회가 되는지 문자라고 선택하고 조회하면 문자에 관련된 부가 서비스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창은 다시 한번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제가 작업을 하나 끝내고 저장하고 다시 여는 거는요. 혹시나 작업하다가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저장을 안 하시고 불러오셔서 새롭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장을 안 해놓으시면 그 다음 문제 또 하실 때 위에 문제도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 끝내고 저장하시고 하나 끝내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원 관리 다시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선택하겠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쇄 매크로라고 인쇄라는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실 거고요. 어떤 인쇄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 회원 관리 보고서를 보고서를 본다는 거네요. 그럼 오픈 리포트 하시면 되겠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실 거고 보고서 이름이 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형식에서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외월 조건문에 가셔서요. 부가 서비스가 cnb 언더바 부가 서비스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부가 서비스 필드는 같습니까? 현재 작성하시는 기출문제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 안에서 회원 관리 폼에 가면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콤보 상자가 있죠. 선택했을 때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는 오른쪽 닫기 눌러서 문제에서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르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인쇄라고 저장합니다. 다음은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인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원 클릭에 오셔서요. 인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폼복에 가셔서 다시 확인하신다면 내가 선택한 멜로디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쇄를 누르시면 보고서가 멜로디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오른쪽 인쇄 미리 벗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폼도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cmd 엄더어바 확인을 클릭했을 때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 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txt 암호에 입력한 문자가 1234 이면 회원 정보 폼을 열고 아니면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주실 거예요. 암호가 123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만약에요 현재 폼에서요 txt 언더바 암호 입력하시고요. 암호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 같습니까? 문자 1234와 같습니까? 라고 하실 때 큰 다운별 문 꺼서 1234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상태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입력하셔서요. 프롬푼트에 표시된 내용은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끝에 느낌표가 있네요. 느낌표까지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 닫아주시고요. if 구문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if는 and if로 if 구문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암호 폼을 폼복에 가셔서 1, 2, 3, 4까지 써야 되는데 1, 2, 3만 입력을 했어요. 확인 한번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1, 2, 3, 4까지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회원 정보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폼도 오른쪽에서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요.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실 거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가입 내역 테이블과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1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 서비스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 서비스를 가져와서 이름을 부가 서비스 종류라고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몇 명인지 인원수를 표시할 건데 이거는 필드를 그냥 회원명 필드를 가지고 개수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요약을 클릭하셔서 요약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앞에 제시된 이름과 같이 부가 서비스 그 다음 종류라고 표시될 이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회원명은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1차는 작성을 했는데요. 문제에서요.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부가 서비스별 인원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2003년 6월 30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필드에 조건을 넣는 게 아니라 날짜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라고 하면 위쪽에 두 개의 테이블을 보셨을 때 가입일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일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이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나 같다라고 하실 거고요.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샵샵을 먼저 입력해 놓으시고 그 사이에다가 2003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에 입력하시고요. 이제는 작성해 보시고 혹시 다른 내용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셨을 때 부가 서비스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원 나와 있고요. 네, 결과가 맞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 예 누르셔서요. 문제에서요. 부가 서비스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커리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실 건데요. 회원 관리 폼에서 본문에 있는 회원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랑 다르게 여기서는 ADO 개체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ADO 개체라는 건 아마 필기시험을 준비하셨을 때 좀 공부하셨을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개체를 ADO 개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하시냐. 클릭했을 때 작성하실 거니까 원 클릭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갑니다. 그 다음 저희는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값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DI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수를 임의로 만드시면 되세요. RST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AS 입력하시고요. 이 변수에는 우리가 ADO, ADO, DB를 이용해서 ADO, DB를 이용해서 ADO, DB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개체를 가져오실 건데요. 가져온 개체에 대해서 실행한 결과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 집합, 레코드 셋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셋 그 다음 이제는 내가 만든 변수 안에다가요.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셋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수 이름 RST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새로운 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ADO, DB, B점, 레코드 셋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내가 만든 변수 안에다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오픈을 하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넣으실 거냐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넣으실 겁니다.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From 어디에서 가져오실 거냐면 현재의 폼은 해온관리 커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온관리 커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Where이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회원명에 해당하는 가입일을 메시지 박스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관리 커리를 열어보시고 회원명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회원명 필드를 그 다음 현재 선택하시는 텍스 상자의 컨트롤도 회원명입니다. 그래서 회원명 컨트롤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이 조건에서 회원명은 속성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앞에가 TXT가 안 붙어 있어서 컨트롤처럼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텍스 상자입니다. 그래서 텍스 상자, 컨트롤 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기다가 M% 연상자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표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내가 선택한 회원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회원관리 커리에 가서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커런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프로젝트,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커넥션을 입력하시고요. 오픈에서 제가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점을 안 썼네요. 레코드, 변수셋, RST점, 오픈에 점을 안 써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는 RST라는 변수 안에서는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값을 메시지 상자를 통해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문제에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박스에 표시된 내용은 첫 번째 이름입니다. 회원명이 표시가 되는데 이 회원명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회원명을 기억하고 있는 변수에서 회원명 필드의 내용을 가져오실 거고요.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뭐뭐님의 회원님의 가입일은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필요하시고요.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이용해서 가입일을 가져오실 건데요. 가입일도 우리 RST라는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가입일의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뭐뭐입니다. 라고 표시하신 다음 마침표까지 있고요. 그 다음 심표 표시된 거는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그래서 VB OK ONLY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OK ONLY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쪽에 폼의 메시지 상자 위쪽에 회원 정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회원 정보까지 입력하시고요. 메시지 상자에 대한 작업은 다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지금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폼에 가셔서 회원명을 클릭하시면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요. 먼저 도구에 한번 가시고요. 정지 한번 누르시고요. 도구에 한번 가셔서 참조에 한번 가셔서요. 사용할 참조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가셔서요. 액티브 S 데이터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하나를 선택 한번 해주시고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 닫기 폼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폼복에 가셔서 회원명을 선택하면 이제는 회원명과 가입일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 상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관리 폼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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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